아프리카 티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마이마이 좀 누르세요 따봉 그거 해야지 시작 소사라 태양아 여보가 회식때 많이 했었대요 진짜 많이 했어요 소사라 태양아 펜버림 약점을 들고 이렇게 해야해 먼저 이거 한번 해주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앉아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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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요 여러분 이거 잘들어 회식때 잘들어야돼 무인도 나오잖아 그럼 이거 해야돼 소 다시 오고 아 잘래가요 그렇게까지 액티브하게 해요 그래요 이렇게까지 해야돼 대박 양쪽에 그걸 들고 대박이다 시작 소사라 태양아 이렇게 해야된다니까 소 시작 아 머리 닦고 손주심 소 시작 소 시작 소사라 태양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난리가 나요 진짜 위에 있잖아 위에 선 여기 상사들이 와 너 진짜 나